뜨거운 사람들 2위는 손흥민 피파랭킹 1위 전차군단 독일을 상대로 기적에 가까운 2대0 승리를 만들어내며 유종의 미를 거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지난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 팬들의 환대 속에 국가대표팀이 금위환향했습니다 난리죠 난리요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직접 공항으로 마중들을 나오신거죠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박지성의 등번호인 7번을 이어받으며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압박감과 부담감을 안고 출발했는데요 18일 열린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 아쉬운 경기력으로 1대0 패배를 기록 2차전 멕시코 멕시코 경기에서는 환상적인 골과 함께 최고의 기량을 모두 뽐내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임을 입증했지만 멕시코 라틴축구의 수비벽을 끝내술지 못하고 2대1로 아쉽게 패배 손흥민은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는데요 잘했어요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하지만 선수들은 정말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경기 직구 라커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잘했다는 위로를 받으며 또 한 번 아쉬움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16강 진출에 신락같은 희망이 남아있던 F조 마지막 경기 손흥민은 멕시코전에서 동아리 부상을 당한 기성용을 대신해 주장으로 나섰는데요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팀 독일을 중원에 묶어두고 강력하게 압박했지만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김영권의 선제골의 시작으로 독일의 수문장 노이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쳤어요 손흥민은 50m를 전력질주해 쐐기골을 터뜨렸는데요 손흥민은 안정환 박지성과 함께 대한민국 월드컵 최다 골 대한민국 월드컵 최초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 독일전을 2대0 승리로 견인하며 멕시코전의 만회골과 함께 대한민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의 희망이 볼시를 지켰는데요 같은 시각 열린 스웨덴 멕시코전에서 예상과 달리 스웨덴이 승리하면서 대한민국 최종 3위에 머물러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손흥민은 세계 최강 독일의 16강 진출을 좌절시키는 대이변을 만들어내며 지난 경기들의 부담을 떨쳐냈습니다 손흥민은 소속팀인 토트넘과 논의를 마치고 또다시 대한민국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